이어서 갑니다. 저번에 보스가 버그에 걸려서 공격이 안 돼서 플레이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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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한 번 그래 이거 며칠 지났거든요? 아마 되지 않을까요? 공격이 안 돼서 못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억울해 있었는데 오늘 멘탈 잡고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 어 이게 약간 이제 제 취향이 아니더라구요 게임 자체가 내가 좀 많이 아쉬워하면서 멘탈이 나가 있었는데 아 미쓸, 미쓸일 좋은 거 나왔네요 스케일 죽일 때마다 음식 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오늘 편하게 플레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싸웁니다 나 이거 패럴티 기억이 안 나는데 패럴티 뭐였지? 무기 스킬이었나? 일단 나가서 보자 어우 되게 멋있게 생겼다 사자 가면을 써서 그런지 머머리에게 어울리는 가면이야 오늘 멘탈 잡고 저번에 너무 징징 됐기 때문에 징징 된게 아니 솔직히 이거 좀 심하긴 했거든요? 오우야 두개나 좋습니다 체력도 6이나 줬는데? 이벤토리 가서 이번에 저주가 뭐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죠 아 무기 능력 사용하면 안되는구나 그리고 고통카드 받는거 이거 좀 많이 헤리네 고통카드 받는게 굉장히 헤린데 혹시나 한번 해보죠 훔쳐봐 좀 이제 변수를 두면서 하겠습니다 초반이기도 하고 성공이죠 이거 성공이죠 이거 훌륭해 10원과 다섯개 음식 야 잘나왔어요 훔칠만한데? 갑시다 검, 방, 그리고 갑죽까지 사실상 모든 아이템이 굉장히 잘나왔네요 그리고 체력이 소모됐습니다 굉장히 괜찮네요 헉 가자 그냥 여기서 걸린거 처음 봐나 갑시다 굉장히 빠르게 이동했어요 이도하는건 아닌데 돈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쭉쭉 가자 어 무기 나오는거 나왔죠? 가야지 체력이 풀인데 이거 무엇보다 골드에 보충이 될거 같기 때문에 오우야 됐다 한번에 장비카드를 하나를 드로우한다 도끼 나오냐? 하하 아이 됐어 도끼가 어디야 연인 이거 도와줘야죠? 이거는 도와주고 실패해도 게이드이기 때문에 축복하다 한장 받구요 괜찮은거 같애 저거 이거는 뭐 실패, 대실패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성공했네요 개인적으로 실패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최대 체력 떨어지는데 어 새로운거 나왔네 어 새로운거 나왔네 거부하자 아싸 몬스터 둘 개인적으로 스케일이 나와서 음식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오지 않는군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더 걸리는 거를 이제 계산에 넣어서 아이씨 총을 쓰고 그래 야 누가 누가 그런짓 하래 못된 놈아 아 아 아 아 맞다 나 얘네는 그거였지 잊고 있었는데 방패치기하면 한 번에 죽지 스컬 잊고 있었어 이게 스켈레톤 방패였죠 어 머리에다가 뇌를 안 삽제를 안하고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다 잡았습니다 무기능력은 쓰면 안되니까 봉인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하자 저번에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 게임을 그래서 더 약간 멘탈이 나가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아 33이 뭐냐 너무 많이 빼가자 18을 빼가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가자 그냥 일로 가죠 응 랩맨 방멸하기 안되죠 아 랩맨이 이제 체력 포션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체력 상승 포션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섯마리 나와라 제발 아 킥 나왔네요 그것도 제일 강력한 걸로 옳지 않아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 잊고 있었어 왕관감을 잊고 있었어 야 이건 좀 아니잖아 아 씨 이거 피해지네? 어 잡았다 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방금 거 이걸로 못 잡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세다 너무 강하다 얘는 어 어허 약하면 안돼 강해 굉장히 불편해 좀 약했으면 좋겠어 아 왜 이렇게 페널티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냐 대출인데 심지어 나 아 뭐 대출을 못하는구나 자선 음식을 줍시다 하나 주자 하나 주자 개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 아 고통카드야? 축복카드? 어 주네? 음식 하나로?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 저게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쭉쭉 이동합시다 음식이 너무 지금 부족하네요 하나라도 사야겠어 죽겠어 이러다가 딱 하나 사자 이건 굶어 죽으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체력이 너무 없고 너무 지금 운이 없거든요 제가 아이템은 잘 나왔는데 너무 체력 운이고 음식 운이고 하나도 없어 아우치 그냥 이동해야죠 음식 없으니까 너무 안 나왔어 극혐이야 옆으로 가자 상인의 부탁 별게 다 했네요 어 어 돈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 영웅의 장비랑 비슷하네 환불 정책 나 이거 그냥 체력 50% 줄래? 어 나 죽어 이러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어 이러다 굶어 죽어 50%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템을 일단 삽시다 살 거 없죠? 음식 사면 되죠 음식이라도 사 아 야 이거 너무 양아치다 근데 이건 잠깐만 급한대로 일로 가자 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아 최대 7억을 무슨 30까지 데려가 보석상도 그거거든요 아 일로 가 그냥 몰라 음식 나오겠지 이미 이건 너무 손해야 이건 너무 극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백하고 백골드 건넵니다 이건 뭐야? 이런 이유로 가장 인간적인 으으으으으으윽 굶아 아 근데 이번에 음식 못 먹으면 죽거든요? 다음 밖에서 너무 이거 운이 너무 없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음식 먹으면 돼 하하 참나 이거 너무하네 양심 너무 없는거 아니냐? 나 못봤어 카드 퀸 잭이 더 약하거든요 잭, 퀸, 킹순이기 때문에 저거 어딨냐? 아 이거 잭이 얘가 잭이구나 함정은 없네? 되게 좋네요 어 됐다 어 체력 40이 됐어 부활하는거 계속 잡아서 계속 잡을걸 그냥 잡지 말고 어 이걸로 떡상 할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네 음식을 근데 줘야 돼 어 주네 여기서 주네 어 이거 굉장히 잘 풀리죠 여러분 보유하는 돈의 개수만큼 데미지가 올라가는게 있는데 나 선택 안했거든요? 어 진짜로? 방금 나 마우스 아래 있던거 봤죠? 아 이거는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너무한거 아니.. 아 이거 함정이구나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되나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되나 아니 아직 첫판이니까 이거는 보스 만나기 전에 죽어버렸네 아 이번거 너무 근데 체력 심하게 안나왔다 깎인것만해도 30은 깎인것 같은데 거의 체력 10에 예언의 식량마차 식량마차 식량마차가 뭐냐 이번에 새로운 코인이 생겼으니까 코인 한번 바꿔서 들어가야겠네요 뭐야 덱빌더 안 짜도돼? 어 충분하다네 스케일 좀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왜이렇게 스케일이 안나오냐 리자드맨 고기 먹는게 나왔는데 하나도 안나오네 개인적으로 미쓰리들이라 좋은거 같은데 아 추장의 도끼 뭔데 몬스터 두장은 괜찮긴 개뿔 리치가 나와? 아 씨 리치가 나와? 아 씨 아 리치가 나와? 아 리치 나오는건데 전공은 처음보네 전공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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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컬 내지면 제가 팔먹고 가네 아 다행이네 추장의 도끼가 좀 흠이긴 한데 어차피 뭐 나중에 축복 먹다 우연히 잡히면 또 기분 나쁘니까 아 이거 뭐 그 아 진짜 보고 움직여야 되는거야 뭐야 때려 그렇지 하나 둘 찌르고 반격 뭐야 부활을 왜해 뭐야 부활을 왜해 아 부활을 왜하지? 아 나야 뭐 이득이긴 한데 6이 더 차니까 어 어 단번에 12까지 먹었죠 어 6마리 잡아서 총 판정으로 아 부활 좀 이용해서 체력 좀 빡빡 올려서 가야겠다 자 획득 카드 3장이나 음식 3개 최소 체력 10 오 좋아 간직할 무기 카드 하나 오 좋은거죠 빈곤의 반지는 뭐야 이 반지를 팔 때 플레이어는 모든 걸로 잃지만 판매로 잃은 와 이런것도 있어? 어썼만해 일단은 거대한 망치가 낫겠다 어 거대한 망치가 그냥 세니까 고맙습니다 데미지 50% 상승 자선 이거 횟수로 주는거죠 하나 주겠습니다 실패해도 하나 주잖아 하지만 성공 신의 축복 축복 획득 카드 하나 스터린저에게 세배 아 왜 이렇게 안 신호지 안 받는 것만 기어 나왔냐 아이씨 운도 없어 하여간 아 이게 뭐야 15가 무슨 아 이거는 내려가서 보물상자 다 먹고 와야겠다 들어갑니다 이건 먹고 가야죠 축복 먹어 축복 먹어야지 이거 천연대 축복 어어 괜찮네 데미지 6 플러스면은 41이네 보물상자 아이 먹을거 다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아이씨 아래도 들어가는거 내가 볼 수가 없네 가스피하기 아 안녕하세요 아 고통카드 한장 아 이정도는 뭐 그래 열어본다 여기서도 이거를 돌린단 말이야 어어 다행이야 어어 다행이야 어어 4장 15 골드 음식 좀 줘 음식 드로우로 무기 두개에서 하나를 가져온다 당연히 이거 가져와야죠 아따 나 무기 스킬 쓰면 안되는구나 페널트 때문에 아 무슨 체더 체력이 제일 안 좋은건데 이게 두개가 연속으로 나와 그것도 10이랑 15 아 아 미친 미친 게임이야 음 아 아 나 원래 시청자수 안나옵니다 뭐 이제와서 시청자수 얘기를 합니까 아 아 게임이 잘 만들어진다 너 생각하지 않나 상종과자 상종과자 방패를 사야되나 방패를 사야되나 방패를 사야되나 방패를 사야되나 음식이 필요한대 음식이 필요한대 음식을 사야되나 우리의 베네멘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베네멘 오우 괜찮은거 나왔잖아 스켈렌토 방패기까지 나왔네 아 이러면 음식 걸러야지 하나만 딱 가져가면 되겠다 어 실시간 시청자 스웨드에 뭔가 있나요 예 아 전원 모두 뭐 적도 포함이야? 음 약간 이제 학고방이라 불만이다? 필요한게 뭐야 아 갑바 저정도는 괜찮아 하 참 아니야 일단은 떠넣기만 해야겠다 이거는 전투의 함성 능력이 뭐였지? 인벤토리 이게 축복과 저주네 이게 축복인거야? 저주인거야? 내가 뭐 볼라고 했지? 아 스킬 볼라고 했지 이거 이거였나? 아 아 콤보수가 안 쌓이는구나 아 빨리 넘어가자 다음걸로 아 이거 왜 자꾸 자동으로 들어가냐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어우 얘 간단하고 좋구만 이거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슴소, 가슴소... 이제는 희망을 찾기 싫은데... 좋아요가 되게 많이 찍혀있네 의외로 여러분들의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이제 로그.. 아 왜 자꾸 체력 감소만 나와 아 바로 나왔네 상인의 부탁, 길드마스터, 야 이건 아니 그냥 가야겠다 아니 상인의 부탁을 해야되나? 아 그냥 가야겠다 이건 이제 로그라이크 카드 액션 게임입니다 아 잘 뽑았다 이거다 이거 킹이랑 잭이라고? 아니 킹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럴 수가 있는건가? 아 돌아버리겠네 이거 데미지가 무슨 아 아 아 이거 좁은데서 두방 컷을 해버리네 오늘도 그런거 같은데? 아니 스케일은 보고 갈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야 쭉쭉 가자 마지막이라고 뭐야 자선 빠졌구나 좋아 자동으로 그냥 등록되면 안 되나 내가 일일이 가서 자꾸 두 번 클릭해야 되나 야 이렇게 힘들게 가서 스케일에서 버거 걸려서 못 잡는 거란 말이야 멘탈 나갈만 했네 게임이 잘못했네 음식 체력 상승 식량마차 돕는다고 제안한다 아 올 좋은데 하나 주는 건 좀 역겹지만 그냥 공짜로 한 카드 갔다고 사가면 되니까 아 보물 가스만 피하면 되나 오우야 좋아 비지마 이게 중요한데 설마 실패하겠어 그렇지 야 잘나왔다 오 괜찮게 나왔네 야 잘나왔네 그렇지 저죽 풀고 시작하겠는데 이러다가 레뮤술협회 여섯마리 제발 좋아 네마리 일반 네마리 좋아 스켈레톤 부활 스켈레톤으로 녹아서 좀 뛰어야겠다 이거 어떻게 이대로 가다 끝도 없겠는데 버그 걸려서 못 때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체력을 그냥 빵빵이 해서 가야겠어 야 어떻게 최대 체력만 걸리냐고 진짜 야 어떻게 최대 체력만 걸리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야 이거 보통 카드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최대 체력이 제일 안 좋은 건데 이것만 계속 걸려 아 이해가 안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야 이번엔 왜 아무것도 안 줘 음식 빼가 놓고서 지금 갈 필요 없겠는데 앰버타운의 영웅 좋은 걸 여쭈어 야 이거 체력 체력 심은 아무리 봐도 너무 양아치인데 영웅은 깨야지 체력 아무리 없어도 영웅은 깨고 가야지 상판인데 그래 차라리 이런게 낫지 아 킹이야? 하핳 참나 진짜 어 개울받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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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얜 왜 업소 아 찌르자 조금 좋아 좋아 아 죽은거구나 둘 셋 얘를 안 때리고 제일 때리는 거야 아 그렇게 튼튼하네 어우 야야야야야야 갑자기 왜그래 갑자기 왜그래 야 3타까지는 봐줬잖아 화났나? 좋아 아 이렇게 피터지게 싸워도 복구 안된단 말이야 아 이거 체력이 그나마 올라가는걸 해서 다행이지 그냥 했으면 되게 열받았겠다 가자 103골드 자주도 돈만 안 뺏기면 어떻게든 한번 빨아내겠는데 상점에 다가간다 치유 능력이 치유 능력이 개같은거 진짜 미쳤네 아 제일 번거로운거 같아 이거 아 함정 아 함정 아우씨 함정이 3개씩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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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den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살아 데미지 너무 안 나온다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됐어야지 됐다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되겠지 뭐 보스만 제때 만나면 좋겠는데 많은 거 안 바라고 어.. 세력이 금방 차서 제.. 제기름 잡을만 하지 킹이 제일 손해네 제일 센놈이 체력은 2밖에 못 먹으니까 킹만 안 뽑으면 될 것 같다 어떻게든 어디야 뭐야 언걸이야 더러운 쥐새끼 아이씨 쥐새끼 빨리 뭐 해봐 됐나? 아.. 아이씨 아 쟤 풀린 다음 때려야 되는구나 여섯대 일곱대 여덟대 뭐야 호구잖아 호구잖아 어어 다행이다 이런거 좀 나오라고 아 저런게 있는데 왜 체력만 가져가는 거야 아이씨 성남 길드마스터 아 이거는 훔치자 아 솔직히 반인데 이제 앗 그런데 이정도면은 나쁘지 않은거 같네 아우야 잘 나왔다 대박이다 55원 쓰는거 개 아깝네 이렇게 되면은 강석 주면은 전투방치 아 좋구요 느리지만 뭐 데미지가 나오니까 이리로 가자 아 나쁘지 않네 지나가고 보스만 많을 때까지 50만 땡겨두면은 난 좀 편할 것 같은데 구부림 무시 아 악마의 칸이 진짜 없어질 수 없는 거냐 디엣이 뭔 생각으로 만든 거야 디엣이 깰 수가 없는데 뭐 실력으로 깨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로 깨버리니까 내가 이거 카드를 뽑는 운이 실력인가 앞으로 나올 카드들이구나 아야 협곡 필요 없어 가자 그냥 애매해지겠다 스케일 6마리가 나와 있다는 거지 보스 보기 전에 스케일 한번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위로 가자 스케일 6마리면 12인데 축복 하나 상실 건강한 체질 됐어 이건 뭐 건너야지 뭐 건널 수 없네 성공 나름 요령이 잡히는데 카드 뽑는 내면이 있다는 거죠 박멸이 있다는 거는 잘 됐네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불자 3개 개이득 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아이씨 여기 카드 운이 없어 아아 최대 체력이야 또? 이 카드가 더 카드를 더 터뜨릴 수 있어 이 카드가 더 터뜨릴 수 있어 이 카드가 더 터뜨릴 수 있어 너의 카드가 더 터뜨릴 수 있어 이 카드가 더 터뜨릴 수 있어 건너가야지 뭐 별 수 있나 개손해잖아 그냥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오우야 기적이다 물자 좀 주세요 다섯 개 열 개 줘 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하지 찰 거 없으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죠 찰 그래 음식 나라는게 어딨냐 음식 개봉량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어디야 그렇지 12 체력 68 아 체력 빠지면 생각하면 본전보다 높네 이제 아 어어 그만 쏴 미친 쥐새끼 아 무기능력도 음식 떨어져서 못쓰군 말이야 너무 텔이잖아 무기능력 그렇다 쳐도 고통 들어오는게 너무 큰데 한번 떡상을 딱 해가지고 치어 냈으면 좋겠는데 개어 냈으면 좋겠는데 전용으로 덱을 짜야되나 그냥 피지컬로 깨 생각하지 말고 야 그만 빼갔으면 좋겠는데 사막교단 게이드 기조 게이드 기조 게이드 기조 구이십 구이십팔 칠십 팔십일 야아 게이드 때리고 때리고 야 스쿨 진짜 약하다 부활하면 안되냐 진짜 제발 부활해주세요 왕초 네 토마케 너무 달달하다 이대로 보스만 가자 ~! 밥 공격만 되면 좋겠세 오늘 될 것 같은데 오늘 버그 한 번도 안걸렸거든요 공격 안 되는거 어제는 뭔 날이었던거야 그러면 아이씨 이거 무조건 그냥 고통카드만 나오나 전에도 고통카드였는데 아 얼음덩어리 생성한다 뭔지 모르게 써봐야겠는데 야 왔다 첸대체력 빼먹고 바로 싸우는 거야 독한 새끼들 이거 이기면 오늘 방종입니다 이기했습니다 이 게임 삭제할 거예요 다신 안 할 겁니다 투구 나발이고 안 해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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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었구나 야 이건 좀 심하잖아 이씨 가자 줄거야 아 나 자꾸 너무 헷갈려 기숙이 얘부터 보내 치겠어 이러다 얼어라 죽으면 안 되냐 너희들 왜 이렇게 든든한 거냐 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든든한 거야 데미지가 몇백이 박혔는데 왜 끄떡도 안 해 킹을 죽여야 죽는다던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룰이 있는 건 아니지 어 진짜 안 다는데 진짜 킹을 죽여야 죽는 건가 뭐 안 죽어 한번 죽여보자 다 흘러 다 흘러 다 흘러 다 흘러 다 흘러 다 흘러 아이씨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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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수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 뭐야 죽었다 아이씨 너무 열받는데 이거 아니 저 말이 안 돼 어 저 이제 불 쏘는 애가 보스보단 다섯 배 튼튼했어 이거는 보스를 죽여야 죽나봐 진짜 이런 걸 내가 안 쏘는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전에 난 무기가 안 좋아서 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버거 걸려가지고 공격 안 되는 건 이제 없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없는데 어 근데 저런 거면은 난 저번에는 공격도 안 되는데 공격도 안 되는데 안 죽는 날 때린 거야 계속? 개 쓰레기 게임 아냐? 아니 아니 무슨 보스를 아니 뭘로뭘로 게임이 보스를 죽이면은 부하도 죽는 거 아니야? 나도 보스를 죽여야지 부하를 죽일 수 있는 건데 지금 무슨 경우야 아이씨 며칠 전에 산 건데 이거 왜 상대가 안 좋냐 걔 같은 거 걔 같은 거 널 왜 방패냐? 무작위 인카운터를 제공한다 뭐냐 이거는 근데 이거 버그만 안 걸리면 솔직히 금방 깨지 어 솔직히 말해서 아이 개세 꺼져 연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토끼를 주고 지랄이야 아이씨 저 짜증나 어휴 기술자리 여름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편하게 갈 수 있게 음식 가자 어 잘 나왔죠? 사제의 도움 줘 그냥 어 줘 축복 주는데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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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딴 거 말고 시너지 받는 게 나오겠지 여웅의 유물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넣어봐 아 저런 데서 넣었어 또 음식 다 날라가잖아 이러면 저주는 잘 뺐다 근데 저거 두 개 저주면은 축복 하나 받는 거지 그냥 축복하고 두 장? 어? 아 괜찮은 축복이네요 하 이제 없다 음식 우리의 포로에 하나로 사야되는데 저기야 그럼 여기 그냥 싣고 가야지 아 미쳤네 아 근데 이번 거는 그래도 한 턴은 벌었다고 보면 되겠다 아 이건 뭐냐 아 다행이다 살려줘 살려줘 영웅인데 영웅 먹었으면 죽었죠 하 하 백댈이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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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 아 사려면은 하나 사야지 아 진짜 하기 싫다 게임 내가 축복 하나를 받은 내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카드를 랜덤으로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뽑아와야겠어 DLC 같은 거 뭐 의미도 없어 더럽게 재미없어 DLC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 연매기려고 만들었나봐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거 왜는 심지어 몬스터까지 안 나오는 이 비열함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아주 그냥 일도 가는 게 맞겠네 그럼 아 죽었잖아 아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중간에 음식 한 번 뺏어간 거 대박이었다 진짜 자 너 이거 만들 때 이런 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나는 가서 카드 선택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죽고 잊게만 하는 거 아니야 참나 어이가 없네 무슨 액션으로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카드 가서 길도 몇 개 없어 그냥 가서 그냥 클릭만 했는데 굶어 죽었어 아 아냐 보스 한 번만 만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뭐 어쩌죠 떴는데 어 야 수호천사 나왔다 화재도 야 주자 준다 준다 그냥 준다 아 아 개색 됐어 아 이거 개 쓸모없는 거 아니야 스케일이 안 나오잖아 그냥 아예 하 됐어 너무 짜증나 하 하하하하하 무조건 위에 있는 건 맞춰서 무수가 있어 의미가 없어 다른 거는 참나 이거 적 좀 줘 적 좀 적 좀 나와 야 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체력을 못 올려 이거는 확인 야 돈은 끝내주게 나오는구나 기본 무기보다 안 좋은 거죠 나 결백 나왔잖아 낙래 먹으라는 거 아니야? 결백 아니었구나 이번 거를 일단 낙래 먹어 낙래는 못 쓰지만 지금 아 수조네 잘 나왔죠? 여섯 마리 그렇지! 12 무기 꿀 빨고 가네 아 이 맵이야? 아 무기 달라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 독 걸린다 안 걸렸다 그렇지! 깔끔 지금 아 지금 랩맨만 나와 그냥 나 체력 쭉쭉 올리게 음식까지 줘 랩맨이 개좌야 진짜 랩맨 수료표를 없앤다는 건 미친 짓이야 50원 내고 저주 하나 걸린다고? 아이씨 개같은겨 저주야 저거 거래자 꺼져 미친새끼 무기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데 무기를 빼가겠대요 다 죽는 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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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왜 이따위냐 또 외길로 그냥 나오지 그냥 야무술기 이러지 말고 참나 이게 실패죠? 참나 내 세 내장 중 하나를 알고 시작하는데도 이렇게 된다고? 와 미치겠다 진짜 실패 이게 실패죠 에헤 이거 아 짜증나 라바골렘 두 개 한 개 라바골렘 두 개 나올 때도 있어 스컬 열 개면 개꿀이네 거의 미래의 애지구만 이건 거는 그건 뭐야 이거는 꺼져 씨바 왜 넣어놨어 이런 거 아 열받어 저주를 주네 뭐야 이거는 아 그냥 다시 네 게임 해야 되나 너무 짜증나는데 열어봐 뭔지 몰라 열어봐 저주의 사막인데 관을 열거라니 이거 너무 플러그 막 세우는 거 아니냐 음식 다섯 개 줬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자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뭐 빨리 들어가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그냥 계속 쌓아주시게 봤던가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보석상 보석상 비싸게 봤던가 안쪽 카드 다 걸렀니깐 종기 아이falls 나오겠지 이제 이제 사걸드 상실 kay 캨 아 야이 개 어어 어 개손해봤어 이런 개손해가 다 있나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아 네 개지 네 개 날렸네 음시 돈 20원 주는 것만큼 손해잖아 다이렉트로 갑니다 있냐나? 없죠 상인의 부탁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앞에 나와줘 제발 진짜 아 안 먹어 이씨 싫어 까라 그래 라바골렘 라바골렘 몇 마리 나온 거냐 세 마리? 정리를 선택해 이거 닿으면 라바골렘 그래도 하나야 싸워야 되네 가자 육인데 잘 이기면 야 골렘을 세 마리 죽이는데 최대한 육 주는 건 너무하지 않아? 스켈렛이랑 똑같이 판정하는 거는? 그나마 강한 무기라 다행이다 으이 씨바 개새끼 두 대만 때리자 시키 호구지 시키 이게 두 마리씩 이게 복수가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모니터라 그렇지 시키 사냥 나이더 자체는 묵지않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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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어우 반을 때렸는데 반응하는 거 너무하지 않냐? 아 너무하네 진짜 3정도 있는데 여기는 죽인거야? 아 개헬 아 극헬 극헬 최체력 15 좋아 음식 3개 좋아 꺼져 그걸 왜 바꿔 안 바꿔 아 깜짝 놀랐네 아 씨 아 랩맨 술 옆에 있었는데 그냥 가자 킹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킹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냐 여기가 길이 나는 거겠지 야 이거 너무 독한 걸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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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다 가져가 뭐 한 거야? 체드 시력 14요? 논리나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어쩌라고 아 그거였지 그 페널티 아 그래도 체드 시력 가져가는구나 저거 이거 죽었네 굶어 죽었네 또 굶어 죽는 죽게 하는 거야 그냥 뭐 보스를 만나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그냥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맞아 죽었으면 내가 되게 욕 한번 하고 그냥 끝내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굶어 죽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굶어 죽는 거는 빨리 카드 뽑아 설정하자 카니발 같은 거 다 빼버려야겠어 그냥 아이C 인카운터 아 무기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아 뭔 설명을 좀 보여주면 안 되나? 그렇지 뭐 데미지 같은 거 안 나와? 이거랑 결사랑 아 좀 막 옮겨봐 아 뭐가 좋은 거고 나쁜 건지도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 투구도 필요 없잖아 나 그냥 아예 투구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투구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필요 없고 용기의 숨결이 있어야 되고 투구는 그냥 다 필요 없네 나? 투구는 안 쓰니까 그냥 내가 넷맨도 필요 없지 악령 그리제 필요 없지 어떤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너의 적은 카드가 없어졌고, 주점넥이 있어야 하고, 악마의 카드 필요 없고, 더듬을 필요 없고, 강 필요 없고, 농민 필요 없고, 거래자 필요 없고, 랩맨 수료폐 좀 많이 넣고 싶은데, 나. 보물상자 사막교단 필요 없고. 조금이라도 이득 볼 수 있는 거 다 들어가자. 여림 좀 여러 개 넣고 싶은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뻐. 이거 내가 정해서 갔어야 됐네, 진작에. 소환 개이득이죠? 고블린 개이득이죠? 재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애. 장터랑. 동물구조 개이득. 공격하면 공격 올 거 아니야, 그냥. 어, 개이득. 주점 줘. 좋아, 이득. 교육소 뭐야, 이거는. 일단 가져와. 리자드돔? 리자드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너, 나. 빼.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가자, 이대로. 아, 참. 쓸데없는 건 드럽게 많고 말이야. 그치, 얻어도 의미가 없는 투구가 들어가 있는 건 자꾸 손해였어. 이제 안 굶어 죽겠지? 어, 그래서 나왔죠 지금 방패. 두 개 중에 하나. 용기의 숨겨 좋은 거 나왔죠? 음피 관련된 거. 나 5개 줘. 전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자료만, 자료보고 고통. 아, 이씨. 어, 좋은 거 나왔다. 쭉. 교육소가 뭐야? 교육소가 뭐야? 아, 웃기고 있네. 이걸 왜. 오, 좋은데. 독수독기 하나 버렸죠? 재단 이거 기도하자. 이거, 이게 무조건이죠? 와, 이거 이렇게 진짜 가져갔어야 했어. 나 뭐한 거야. 얼마나 쉬워. 너무 달달하잖아. 아니, 너 이거 왜 했어? 안 할 건데. 갑시다.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아, 여기 먼저 보고 가야겠다. 괜히 여기였다. 그렇지. 다 돌아올 뻔했죠? 근데 솔직히. 이거까지 먹어야 된다. 어. 물자 먹어야 돼. 저거 물자 먹으면 내 생각에 회수 가능해. 동물 구조를 하면 돼. 동물 구조로 어차피 적 나오면 먹을 수 있고. 너 지금 시작할 거야. 오면 10이죠? 개이득이죠? 그 구조를 하면 뭔가 이득도 있을테고. 뭐야, 저게 여기서 다? 뭐야, 쟤는 지가 던진 단검 때문에 저렇게 된건가?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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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놈의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만. 금요일도 당했는데. 5개? 아, 많이 주네. 13원? 아, 개이득이네. 이런걸 내가 안갖고 가가지고 고통 받았구만. 내 잘못이네. 처녀한테 음식 받고. 아, 이건 축복받아야겠다. 응징. 시계 나왔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쪽 갑시다. 축복하라 손실. 아, 야. 수호천사를 가져가냐. 아... 돌아버리겠네. 골드를 받을걸. 성난 길마. 아, 수호천사 여기서 써야되는데. 아니다. 물어볼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 선만 안넣으면 되요. 아, 뭐 이따위야! 도둑놈의 채운가? 죽은 왕의 올. 스컬 여섯. 좋아. 아, 아냐, 아냐. 이거는. 아, 이거는 안, 이거는. 그냥 싸워야되는데. 실패 골라야되는데. 아, 제발 실패 골라야되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이득보는 각인데. 실패. 그렇지! 그냥 바로 싸우면 되죠. 아, 설마 세뇌맞고 죽겠어. 십이... 십이면 24 올라가서 54까지 올라가네. 대박이네. 어, 뭐야. 야야야. 함정 뭐야. 적 때문에 못 때리죠? 야,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질문을 할거 있으면 그냥 바로 해요. 이거. 아, 동료 때문에 못 때리는구나. 아, 좋네. 어, 좋아. 아, 이거 맞는거지 오바지. 원거리부터. 아, 야. 왜이렇게 아파. 그렇지. 여기까지 닿냐? 아, 닿네? 좋아, 좋아, 좋아. 원거리 없고 원거리 없고. 함정만 안 건드리면 된다. 뭐, 뭐라는건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까 추억해서 말해줄래요? 야, 개꿀이네. 아,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게임 하라고요? 뭐, 내가 했으면 하는 게임 있나요? 아, 이거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획득 카드. 어, 나 기분 못 끼고 있나 지금? 40원. 야, 40원을 그냥 던져주네. 함의 깊이. 인카운터당 한 번 플레이어 무제... 어, 이런것도 있네. 신기하네. 아, 이거 좋네. 되게 좋네, 이거. 아, 오브워치는 안 할겁니다. 어... 오브워치 할거면 진작에 했죠. 오브워크, 배그 이런거는 너무 이제 하는사람 많으니까. 약간... 나도 안하는거 하고 싶어하는데... 아, 이거 좋은데? 잠깐만, 이거... 세제되나? 당연히 안되는구나. 아, 근데 180원이면 좀... 100... 240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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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원은 좀 에반데? 일단은... 정사를 좀 해놔야겠다. 검도 팔고. 어차피 무기는 잘 안빼가니까. 아... 야... 비싸게 맞긴 하네. 뭐야 이거는. 이거 음식 사야겠는데? 소풍 뭐 좋은거 있나? 아, 난해한지식이 이게... 그... 아티팩트였나? 아... 아, 10라운드? 아, 됐네. 어어... 됐다. 약간 안정거리인거 같은데? 보스만 잘... 처리하면 될거 같다. 어우, 잘 잡았다. 제대로다. 로그라이크 카드 게임입니다. 나도 이거를... 확실히 말해서 그만하고 싶거든요, 이 게임을.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보스를 봐야지 그만하죠, 이거를. 그쵸? 야, 음식 좀 내놔봐. 경비병이랑 싸워, 그냥. 걸리면은. 경비병, 내 체력으로 바꿔버려. 어, 이걸 성공하네 또. 내놔. 야, 두 장씩? 이야, 이거... 아, 이건 좀... 고블린은 좀 아깝다. 하지만... 어, 이거 카드 덱 바꾸니까 너무 매끄러운데 게임이? 흘러가는 방식이? 이거 여기로 한 박 돌고 오죠. 어, 17장 있으니까. 아, 이거는 못, 못 하죠 지금. 어, 15. 15. 아, 이거... 얘기했잖아요.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 카드 게임입니다. 아, 킹이네? 잠깐만. 가지라고, 나한테? 아... 아, 이게 도적 나오는 거구나. 야, 이거 랜덤으로 한번 할 걸 그랬네. 좋아. 아이, 아이, 아이. 위험하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원거리가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건가? 아이, 씨. 아, 좋아. 회복 좋아. 오회복 좋아. 아, 좋아. 고스랑 같이 때리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어우 좋아 쟤가 안 쏘는데도 하늘이 저기 잡힌단 말이야? 어우야 많이 맞았나보다 좋아좋아좋아 64 안정권이야 추장의 도끼 산거 은근 꿀빠네 아 저 고통만 안 들어오면 진짜 깊게 가는데 연인 어우 대박이죠 경비한테 걸려도 이득이죠 이거는 이득밖에 없죠 아이씨 롤은 전에 할까 하고 한번 깔아서 한두판 해봤는데 어 너무 약간 이제 좀 그렇네요 약간 저랑 좀 안맞네요 게임 플레이탐이 좀 길고 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여섯마리 아니 무슨 도적 두마리에서 리자드맨 여섯마리로 바뀌냐 심한걸 천 넘는걸 얘네 이 정도에 당할 이건 아니지 쪄윌 얘 때려야겠다 아 왜 쟤 방패를 때려? 개뜬꾼 없이 얘 자체가 튼튼한 건가? 아냐아냐 그 정도 아닌 거 같애 아이씨 졸라 아프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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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죽이면 되겠다 죽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네? 아아.. 능력을 못쓰니까 음식 떨어져서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구만 어 근데 회복 올라가는 거 되게 좋긴 하다 좀 많이 차니까 안정감이 다르네 어우 느려 아 공격 안 나.. 아야야 버그 또 걸렀다 이거 이거 많이 하면 안 되나 본데 이 게임 그냥? 리즌 마스터즈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아이씨 이거 보스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끊어야 되나 한번? 한번 끊고 가자 컴퓨 게임을 아예 꺼야겠다? 어 아 개.. 졸라.. 아이 녹화도 꺼버려야겠다 그러면 아이 뭐.. 안 때려 공격 좀 해 아이 버그 걸리니까 아예 안 때리네 얘 아이씨 좀 때려라 좀 아이 때려 어딘가 가서 구석에 가서 뭐라 눌러야겠다 어이 반격으로 잡아야겠다 아 좋아요 이거 한번 꺼야겠네요 어 아 녹화는 끄지 말고 그냥 게임을 그냥 껐다 키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게임을 껐다 켜 껐다 키죠 끕니다 음.. 내 생각에 이거 약간 뭔가 있어 어 이거를 오래 한 사람이 별로 없나봐 오래 할만한 게임이 아냐 솔직히 재미없어 왜 이렇게 평가 좋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평가가 좋은 거야 이 게임 취향 차인가? 변트들만 좋아하는 게임 같은데 아 나 왜 내려와 있냐 저리로 아 뭐 상관없겠지 가자 음식이 벌써 또 약간 이제 아 이거 괜찮지 이 정도면 죄송합니다 아이씨 주접내기랑 영웅의 유물이면 해야되는데 그냥 넘어가자 무슨 점이 없나 내려가 봐 한번 내려가 봐 한번 마지막 단계에 보물상자? 이거 같이 한번 잘보면되죠 이 게임은 저희 가장 큰 사인이예요 이 선택을 선택하자 예스! 이거 모르고 한 건데 아 진짜 좀 잘 나와라 여기서 못 뽑지 말고 그렇지 아... 무기? 어 이거 진짜 좋던데 나 이걸로 할래 아... 환사 조술은 뭐야? 아... 언데드 한 적이 필요 없죠 아... 바로 나왔네? 지옥불도 좋은 거 같다? 아... 그래도 깃털이 더 좋은 거 같네 저요? 어 저 게임은 저는 게임을 여러 이것저것 합니다 아 다양하게 하는 편입니다 한 게임을 거의 자주 안 해요 스카이딘 마블 빼고 어? 그냥 상점이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30은 없고 하... 이 정도만 하자 좋아요 획득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니까 하나씩 사면 3원에 살 수 있구나 야 이거 개 신박하네 게임 내 아티팩트 갖고 싶어서 제가 싸운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오우 예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게 짬부가 다 있어 아 이거로 가자 가자 실드브레이커 들어야죠 고마워 나쁘지 않게 나왔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어? 다섯 개나? 이게 슬 나올라나 보네 보스 거절합니다 축복 하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리 쓸 수 없으니까 바로 나왔네 이거 보스 죽이면은 죽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 이거 이거 이번에 잡았어 죽인다 혼자 부활하고 난리야 쟤는 아 뭐가 이래 이씨 얼어! 내 데까지 어 죽었다 얘 뭐야 죽었어 얘네 뭐야 역시 보스가 문제였구만 저거 이 저거 개새끼 저거 죽었다 나 이야 버그 플러스 버그 플러스 보스를 죽여야 부화가 죽는 이 무슨 메타야 참된 대장 메타냐? 야아 부화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부분이었구요 이렇게 개 이지게임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능력으로 기본 아이템 끼고 깨는건데 아아 이거 아아 갑자기 뭐 설문조사 하시나요 혹시? 그 유튜브 설문조사 같은거 하시나요? 아 물론 그런걸 할 일 없겠지만 아 물론 물어보시면은 일단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취미는 역시 당연히 게임 인터넷 방송이구요 어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음식 기본적으로 안 가립니다 아 저는 다 좋아하는 편인데 어 딱히 생각하는게 없는 저는 다 잘 먹어요 잡식성입니다 잡식성이기 때문에 다 잘 먹습니다 어 그게 끝나는거야 이제? 나 이제 이거 아기게임 안해도 되는건가? 이거 아기게임 안해도 되는건가? 아 너무 기쁘다 사실 저번에 할 때 게임 껐다 켰으면은 진작에 깼는데 이거 버그가 껐다 켜면 풀린다는걸 몰랐네 아 아 너무 좋다 아직 솔직히 제가 이거 올 DLC로 DLC를 다 샀는데 음 아직 DLC도 다 깨진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 뭐가 변했는지 전혀 감이 안오는데 다 깨진거 이거 뭐야 어 맞어 최종보스 있네 플레잇의 선의 던전 레벨마다 저주받는다 플레잇의 선의 던전 레벨마다 저주받는다 아 이게 뭐니 야 이게 뭐야 야 축복 없고 저주받는다고? 아 개.. 양아치 아니야 아냐아냐 추천을 안해 아 잠깐만 자선도 필요가 없잖아 자선 축복이니까 그렇네 수료패 많은게 제일 낫겠는데 야 너무 양아치인데 근데 저거 심한데 좀 사제 도움도 필요 없구요 아 좀 심하게 양아치인데 저거 좀 아무리 생각해도 매복 적 나오는건가? 아싸 이거 좋죠? 어 적 나오는거면 적 나오는게 우리 이득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저주를 아아 아 저주를 치유사한테 풀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 내가 치유사를 불러오는게 필요한건가? 이게 마음속발적이 뭐야 뭐 디에씨가 다 해다 말았어 비밀결서 검은수정 다 신규야 해보죠 이게 미노타우로서 간거 같은데 도중에 아 뭐야 부족해하나? 그린버로우 숲도 이거 헬라오는거죠? 가자 함부로 먹힐거 같다 음 난이도 되게 높아보이는데 사자가면으로 갑니다 야 저거 너무 심한데? 저주만 쌓이고 축복은 없는거는? 저주단 체력.. 체력 깎는것도 있네 아 근데 버그만 안걸리면 솔직히 이길수 있어 얘를 죽이는거 아냐? 야 나 근데 저번에 얘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딱 아 여기 카드수 좀 보소? 어쩌 근데 이거는 이제 무기 페널티 없죠? 야 플레이어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 아 이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화장심도 갔다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가나다로 아우사 아차카차파 하나둘셋 하나둘셋 어우... 유튜브 중에 아는 유튜브 있나요? 이제... 가끔 이제... 이게... 가끔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가끔 이제 이게... 댓글로 이제 답글하거나 하면서 서로 그런게 있긴 한데 침묵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아...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축복 주는건데 나 필요 없는데? 오히려 개선해 볼 것 같은데 이거 하면은 아 적이라고? 갈 수 있긴 하냐 이거? 어? 아 다른 플랫폼 합니다 네이버 TV에서 합니다 자 이러면은 아예 한방 돌아서 가야되네 멀리 이거 좀 해린걸? 시작부터 음식을 주면 좋겠네 차라리 아... 이거 축복 축복만큼 좀 어떻게 제안 좀 해줘 개선해야 나 개선해 봤어 방금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도사 용의 유물 어... 별게 다 있네? 아 방금 그... 다른 플랫폼은 다른 분이시군요 네이버 TV에서 합니다 원래는 이제 트위치에서 2년 정도... 2년... 약간 넘게 방송을 했었죠 주접내기 아... 주접내기 그냥 싸우는게 이득이겠죠? 아 둘나왔네? 200 채워서 가면은 그냥 무조건 이길거 같은데 저주고 나만이고 어지간한 상황이 안나오고서는 이길거 같은데? 아 내일은 휴방합니다 일주일 내 하루 휴방이에요 원래 이제 맨날 했었는데 후달려서 아 좋아 이거 원래는 이제 아침방송을 합니다 아 주말에만 이제 저녁때 하고 장피사 두장 아 스켈레톤 방패 이 정도면은 거의 배후배인데? 이야... 배후배인데 이 정도면? 좋아 이거 보스만 만나면 될거 같다 어떻게 사오는지 궁금하다 이상한거 동작만 없으면 편할거같네 장갑없이 전투에 성공할때마다 플레이어는 반지 잃어버립니다 장갑있으니까 상관없는거죠 저거는 아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쉬죠 저쪽 풀자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풀려 120원에? 잠깐만 120원에 풀린다고? 300원은 솔직히 못하고 120원이면 할만한데? 나중에 한번 각 재야겠는데 음식도 거르겠습니다 언제 음식 운이 닿으면 되겠지 오늘 너무 음식 낭비해서 이번판은 음식 없어도 죽을거같으면 그냥 죽어야겠어 대출 40원 그렇지! 야 이거 사겠다 보물상자 보물상자에서 음식 나오면 좋은데 가스 맞아도 뭐 운명이고 에이 가스 피하기 다당하네 다당하네 다당해야죠 고통카드 하나 체력 5 아 이정도면은 귀엽지 아주 야 고통카드 안받는게 어디야 체력은 쌓이니까 돈 돈 어차피 모아서 저주도 풀어야되고 할게 많네요 자선쪽을 갖고 와도 되겠어 15골드 나 돈이 왜이렇게 없지 아 맞아맞아 그거 했지 인간의 변덕? 가자 기본 데미지는 그래도 없네 무기 3장에서 하나 타오르는 열이 스켈레톤검 스켈레톤검이 낫겠네요 아냐아냐아냐아냐 화면 깊이로 가자 괜히 센거 걸렸다가 뒷감당 안되니까 방석 하아 이거 돌아가서 음식 사야겠다 죽겠다 어 죽겠다 이거 이러다가 저주도 저주지만 일단 살아야되니까 아 개손해네 이런 음식을 미리 샀으면 내가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었는데 15개 가자 이거 이거 전판보다 덜 어려울 것 같은데 전파는 굶어 죽어서 문제였는데 고통때매 아 왜 체력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하면서 고통카드로 이번 것은 깔끔하네요 아 아 이거 축복이잖아 아 가자 120원 나오겠지? 이번걸로 아 무작위로 아이템 잃어버린다고? 아 첫단계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도저히 공격 보스 만나면 이길 것 같은데 킥만 다시 뽑자 어 아 이럴거면은 아 이럴거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야 한방에 반응이 오네 그리고 스케일도 들어가네 데미지가 좋아요 아 이번에는 나 이거 써도 되는구나 아 이거 뭐야 이 검 나 이거 처음보는 검 같은데 스켈레톤 검 먹지 않았나? 제일 크고 모르겠습니다 아 괜찮네 아하 아하 프라치 음식 카드 음식 카드 어 뭔가 잘 돌아가는데? 생각보다 대출 언제 들어오냐 엄청 늦게 오나보다 악마의 덫 이 마지네이션 앤드 일루션 스펠스 웨이트 아 강제네 덫이 강제네 이거 좀 많이 헤린데 어디가 일단 일단 돌파해 어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에이 으으으으으읐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뭐 아이 개반칙이야 아 뭐야 이거야 이건 좀 아니지 좋아 통과 1 남기고 통과 아 아 나 이거 랜덤 무기 골랐구나 그래서 지금 무기가 바뀐 거구나 투나는 보석상 아 돈이 계속 들어오네 매복 잭더스트 이건 다시 뽑읍시다 어 스케일렛 어 괜찮죠 아 한 대도 안 맞고 잡아야 되네 한 대 맞으면 죽네 아 함정 있다 함정이다 함정입니다 어어야 함정 극혐 이리와 여기서 해 그냥 일반 철퇴 나왔네 기술 없는 거 치사하게 앗 아 어 뭐 어떻게 때릴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함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구만 아 아 야 아 아 야 아 아 참치마요 먹으면 참치마요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의 끈을 놔버렸어 참 아 깜짝 놀랬네 네 저어 드립 자주 보입니다 아 예 트위치에서도 보이고 학고방일 때 시청자 수가 지금 혼자면은 저런 드립 치는 사람은 가끔 한비씩 옵니다 딜러를 죽일 때까지 멈출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이제 시첨자 수 약간 이제 들어올 때는 아무 말 안합니다 아 대출 해놓고 대출받지도 못하고 이거 세ワ questi 이 정석도 보위에 한 골드리 형만큼 감사합니다 아 뭐 2단계에 들어오냐 아 근데 이거는 좋다 그 뭐야 수뇌회의도 못하는데 이제 이리로van 이 거模 Hope 전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를 원큐에 들어가? 잘 됐네요 120원 모아서 저주 푸는 거를 아, 이게 뭐야 치우사 나왔는데 아, 너무 짜증나 돈 뺏어가는 거 나왔어 120원 모으면 아, 됐어 죽게 생각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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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 개 저기야? 저기로 가야 돼? 아, 그만하자 이놈의 쓰레기 게임아 이게 뭐야 뭐야, 여기는? 여기는 뭐고? 아,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독한 놈들 아, 돈 뺏는 게 두 갠데 지금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려 더 저주를 아, 근데 왜 이거 비싸졌냐 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그냥 없애자 이거 아, 여러분 그딴 드립 치지 마세요 어 그 노잼 아저씨들이 치지 마세요 좀 짜증나네요 참나, 이거 10억을 도 왜 주는 거지? 일단은 고블린 셋이면은 이득이죠 돈 들어오고 음식 뺏겼네 체력 들어오고 얘는 뭔데 칼을 들고있냐? 아 녹슨 도끼하나 지금? 일단 일단은 2 뭐 무게라도 주냐? 어어 좋아 돈 좋아 아 돈 먹고 죽어야지 근데 돈 많이 들어왔다? 원래 좀 많이 죄가 좀 있는 놈인가 본데 아 동물구조 대박 야 더스트 대박 4 8 54 이거 이번에 깨자 그냥 귀찮다 그냥 깨버리자 이거 아 아 아재드립 보다가 노잼 드립 보다가 또 말했잖아 신개념 방어인가요? 54 아 이거 양호한데? 저주 뭐 걸리냐가 너무 중요하네 이거 저주를 텀마다 풀어내던가 해야지 돈을 계속 회수를 해서 혈체력 30골드 간직할 무기 하나 이게 무기냐? 이해가 안되네 이놈의 게임은 아 펜맨 수료 배웠어? 먹어야 되는데 저거 아 음식카드 안주겠지? 그냥 가자 그냥 뭐 나올까 이 문자주 이동속도 25% 감소 젖단계 나오냐 기분 나쁘게 성남 길드마스터 훔쳐 훔쳐 10골드 10골드 장난하... 저거 돈이 왜 들어오는거지? 이해가 안되는데 나 주점 거절해서 싸워서 체력 먹어야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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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걸로 5골드 음식이 이거 후달리겠는데? 큰일났는데 80원이면 160원을 모아야 되는건데 아 이거 120원이면 몰라도 160원이면 너무 센데 이거 금액이 이거 어떻게 대체 먹는거냐 또 이거는 그냥 가면 되는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아 일로 가는거야? 아 여기 일로 가는거 맞아? 맞네? 어 위에 있지 않았나요? 있네 아 저거 가는거네? 가면 되잖아 뭐야 이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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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3원 마이너스 아 내 피같은 돈을 가져갔다 이거지 15골드 15골드 어 8 개이득 몬스터 나오는게 더 행복해 가장 큰 이득이야 아 나비 보고 몬스터인줄 알았네 아이씨 하나씩 보내자 됐다 쟤는 지수로 함정에 껴버렸네 뭐야 이리와봐 자 67 5골드 마이너스 아 근데 이거 골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러면 그냥 갈거 같은데 문제없이 아까 치유상점이 좀 비싼 상점이었나 그래서 160으로 받은건가 아 이제 저주해제 같은게 아예 안되네 아이구요 조금 길게 봐도 되겠는데 조금 길게 봐도 되겠는데 아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아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치유 축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니 축복 받지 말고 그냥 방해되는 것만 지워도 되겠다 자 어딨냐 이놈의 딜러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 보석상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하는거네 음식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음식 사야겠다 몇이야 11 11이면 12개는 사야지 그리고 저주 불편한거 몇개 하나씩 빼면서 조금 느려져도 그게 문제없는거 같고 나 이제 행복게임 좀 하고싶다 RPG도 좀 하면서 음식카드 하나 7개 야 이러면 약간 넉넉해지죠 이것도 음식 조정으로 생각하는데 아아어어엉 헤엥 나스티 이 정도면 뭐 괜찮네 내가 벌어먹은게 있으니까 대출 열걸음을 골드카드 세장 들어 아 골드 보상이 빠지는구나 아 그렇게 되네 골드가 축복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골드를 넣어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 아 이거 좀 혐인데 치유 없냐 이제 아 가장 중요한 게 없어 지금 마도사 거는 음식 비싸니까 사면 안되죠 몬스터 나오면 좋겠다 잔뜩 네임도 말고 도파의 손흥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 좀 아껴서 저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샨스카드만큼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아 디지몬 소울채서보고 구독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디지몬 마스터즈 마스터즈인가 얘기하는 거 보고 딱 감았어요 이 골드를 그 얘기 전해주면 답례로 하나를 가져가줬어 아 이거 위험한데 두 개정도면 딱 되네 아 앰버타운 영웅이라고 아 깔끔하게 들어왔네 이거 대박이잖아 어 더스크 셋이면은 그냥 개꿀이죠 좋아 좋아 왜 이렇게 튼튼해 좋아요 아 힘 빠져 아 10원 이게 장난 10원이 뭐야 자백하고 결백 어 뭐야 장비 안 했어? 아 이거는 결백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용계숭글을 들고 있었지 병마 게임 오늘 했습니다 뭘 데드라이징 했어요 아 아 안 좀 어 야 이거 이거 무조건 음식으로 해야겠다 내가 살라면은 저거 음식 카운터 안 쓰면서 깨면은 좀 많이 맞으니까 위치적으로 이 정도는 걸러 이거 일단 빼고 한 백 어 120원 됐네 야 한 번만 더 갔으면은 그냥 바로 이건데 일단은 빼고 음식의 분도 빼고 아 너무 좋은데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나 안 뺐어? 어 저주 세 개 남았죠? 9편은 필요 없어 음 돈 너무 잘 주는데? 도대체 축복을 얻을 기회가 없었다 이번 판은 그냥 아무 손해본 게 없어 저주 생긴 게 다야 아 이 정도 데미지는 뭐 68인데 받아줄만 하지 아 고통카드로 주냐? 아 이거 너무 개 히꼴 좀 심하게 양아친걸 히꼴 주면 뭐 주냐 너 아 아 됐어 음 거미 더 빠르잖아 어 나갔다 또 이제 미누타오르스의 흔적에 대한 게 나오네요 뭔가 흡술고 간 것 같다 자 이러죠 자기 마을이 파괴당한 사람에게 소리친다 내가 미누타오르스를 없애려 하는데 어 나한테 축복을 해주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앞에 두 장 두 칸 앞두고 나왔는데 야 잘 나왔다 이거 물자 받아야죠? 세 개 제대로 나왔네 10 나에 대해서 그만 물어봐요 할 말 없어도 안해도 돼요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가자에 떠있기 때문에 피발자국? 뒤에 있다고? 안 먹어 자 저기까지 가서 외모가 저거를 나쁘지 않은데 대화 좀 하고 넘어간 거면 야 이거 나오나본데 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 상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딜러 나오나본데 이제 보스인가 보죠? 세 장인 거는 근데 정비를 한번 하고 가게 해주네 야 웃긴다 게임 식량이 필요 없겠네 이제 뭐 딜을 빠꾸 해가지고 다시 싸우고 뭐 그딴 개짓 끊이 안하겠지 내가 살 게 없어 야 미스릴 갑주가 되게 비싸군요 가볍고 강해서 아라라라라라 가볍고 강하겠네 63 정상적으로 죽일 수만 있으면은 문제없어 같은데 딜러와의 최종 대결 이제 직면을 했다 가장 어려운 대결 죽었다 너는 딱 두 시간에 너는 딱 5분 컷 하고 내가 끝낸다 게임 최종 보스죠? 뭐야 제가 다른 상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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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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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재탕 치진 않겠지 뭐하든 어 야 이거 재탕 치네 대놓고 재탕 치네 이게 그렇게 이제 까지 제대로 해야겠는데 얘는 너무 빡센데 보스가 셋씩 나오면 이거 너무 힘들어 인간적으로 아 여기 막힌트가 진짜 혐인데 어디서 반핀드나 이거는 강해야지 이기겠어 진짜 무기도 지금 27짜리인데 됐다 일단 하나 깼고 하나 저 아티픽트도 없는데 그냥 아예 없는데 아티픽트가 저도 안 걸리냐 됐다 아 쟤 왜 자꾸 넘어져 풀것이 그냥 차라리 퀸이 더 센거 같애 어째 데모온게 종료별로 아홉 마리가 나온다는거 아니야 중체적으로 너무 혐의지 솔직히 플래그부터 힘든데 뭐야 어쩔거야 던지는거냐 아 뭐야 아 뭐야 저게 아 스페이스바네 스페이스바네 아 뭐야 아유야야야야야 아 Q로 튕겨내고 스페이스바를 할 수 있구나 뭐냐 이게 뭐하냐 언제 끝나냐 이거 Q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할 수 있구나 Q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할 수 있구나 그냥 Q로 눌러서 튕겨내는걸로 하나는 하르고 이렇게 한거 아니겠지 Q Q로 한번 해봐 어? 계속 피하는거야 그러면은? 아 이거 이씨 하는법을 알려주고 해야지 그냥 똑같은 모션으로 계속 피하게 만들면은 아닌줄 알고 당연히 Q 누르지 그럼 Q 누르고 스페이스가 많으면 Q를 누를 필요가 있는거야 스페이스바를 피할건데 어차피 아 이해가 안되네 이거 시스템이 아 이거는 고양이 마리오잖아 아 아 솔직히 이번에 깬건데 뭐 쩌라고 아 씩 내게임에 뭐 뭘 봐 눈을 찔러볼라 그냥 그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 좌우로 그러면은? 아 뭐 이러냐 게임이 그 지금 써있는것도 없고 Q를 왜 누르게 한거야 아 나는 Q를 눌러가지고 튕겨내는건줄 알고 Q가 뜨길래 Q를 누를지 스페이스바를 저가라는줄 알았지 Q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스페이스바 누를 타이밍에 Q를 눌러서 튕겨내는거구나 해서 눌렀더니 Q뿌리 아 짜증나네 이거 게임 아 가자 아 짜증나 고블린 좋은거 나왔죠 몇마리냐 3마리 아 좋죠 여기 이번에 깨자 그냥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래 가 늘리적거리지 말고 뭐 이렇게 왜 늘려지는 거냐 버그야 이거? 아 혹시 아까 그거 깨는 건데 뭐 스페이스밤 계속 누르기 하니까 이거 뭐야 어쩌라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됐다 돈 주레를 아 저 녀석을 마지막에 잡았어야 됐나 다 열대 정도 때리면 되네 그니깐 일곱대만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대만 먹고 됐다 아 아 아 그러면 스페이스밤 계속 눌러가지고 뭐 어떻게 될 때까지 다음 인패 나올 때 계속 피하기만 해야 되는 거야? 아 뭐가 이러냐 게임이 여기가 할 필요 없는데 야 왜 내가 저주를 당해 그것도 카운터 자주? 아 돈 받았다 치유자다 아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네 다 근데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얼마냐 이거 160원인가 초반에는 160원인가 초반에는 160인가보다 무조건 돈만 모아두자 여기서부터 모아서 다음에 가면은 무조건 풀겠구만 잠깐 머리끈 좀 다시 묶겠습니다 저주 푸는게 중요하네 애초에 저 300원 모아서 저주 턴바드하는걸 할 필요가 없는게 저거 할 돈으로 그냥 저주 하나씩 푸는게 이득이겠다 더디어 몬스터가 너무 많나 체력도 좀 애매하네 아 4장? 죽겠는데 이거 뭐? 아 다섯 여섯개 먹는건 오바잖아 이건 괜찮네 아까 마지막 사툰 무기보다 세져?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종류별로 랜덤으로 세개가 나오는게 아니라 아 도저기 세개겠지 뭐야 아 이거 이게 걸려 아 아 이거 못게 이러면은 하 아 저거면은 음식 다 사라지고 돌 골드를 변한 다음에 골드 먹는건데 아 아까 스페이스범만 계속 눌렀으면 내 생각 깬거 같은데 그거 아 너무 근데 이 너무 쓰레기로 만들었다 야 무슨 이게 최종보조했는데 스페이스 하얀거 나와가지고 스페이스범만 누르게 하는거야? 아 너무 쓰레기잖아 뒤에 뭐가 있더라도 좀 정도가 있지 그런것도 한 세번 해가지고 바니크 하는거지 네다섯번씩 하게 내 생각엔 거의 마지막쯤에 지금 당해버린거 같은데 나방 뭐 걸렸지? 용기방패 괜찮네 용기방패 괜찮네 아 원거리 추가 데미지야? 안좋은거 걸렸네 제대로 걸렸네 죽은 왕의 올 죽은 왕의 올 괜찮은거 나왔네 실패 아니면 대성공이야? 그러면 아사리 퀸 빼자 퀸 거슬린다 괜히 맞는것보다 안정적으로 하는게 낫겠지 아이씨 미쳤네 진짜 아 그만 어 졸라 아프네 저거 봐봐 아 아아 무기 두개 강전사가 낫겠지 어 좋은 무기 좋은거긴 한데 당장 쓸수있는걸로 해야지 아티픽트보다는 지옥불? 지옥불을 그냥 주네? 동물구조 어 잘나온다 야 다스크? 동물구조 너무 좋은거 아냐? 동물구조 하아 됐다 언제 뭐 나갔었어요? 이제 애들은 잘 시간이니까 자요 학교 가야지 저런걸 나오냐? 40골드 축복 없는데 이 개 4개였나? 아아 이거 이 복구 잘 걸렸네 뭔가 가스만 피하고 보물상자에서 획득만 먹으면 딱 예쁘게 잡힐거 같은데 나 이거 아 이 기분 나쁘게 저렇게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나으렉득 뭔 놈의 가차를 세 번을 올리게 하냐 게임이 그래도 그렇지 암살자의 탐욕 어 좋은거 나왔네 결사적 수단 괜찮네요 아 3골드가 뭐니 대기 10 대기 10 조금 애매한걸? 아 깨고 간.. 깨는거 보고 간다고요? 아 그렇군요 못잘수도 있습니다 네이버티비 업로드 그.. 제한 때문에 한번 내려야될거 같은데 벌써 2시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형의를 해서 들뜰 나가죠 내일은 휴방입니다 아 이거 왜 자꾸 걸려 아 치워 없어? 아 이거 못깨잖아 이러면 또 아 이거 입은 거 잘 걸렸는데 뭐야 아아 아이씨 아 일단 그냥 하자 모르겠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나선명 나선명 아이씨 아이고 반격이 안됐네 이리와 이야 야 졸라보겠다 저거 이따 5원 아 이거 암살자 덕분에 어떻게든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자꾸 물약 같은 걸 줘 기분 나쁘게 돈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더트크셋 괜찮게 나왔네 아 모르겠는데 이거 체력으로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깔끔 돈만 많이 많이 기막히게 나와주면은 저 좀 풀고 바로 가는데 살게 많아도 살 수가 없지 폭풍은 괜찮은 것 같은데 회복효과 전혀 못 받아? 와 저거 진짜 끔찍한데 금지될만 하네 영유부는 거절합니다 아 킹이 나온다고? 근데 뭐 킹정도는 뭐 으하 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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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꽃 끝났네?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결사가 안 써지지? 발차기를 해도 무기대미지 들어가는 것 같아 개신박하네 71 어떻게든 계속 전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크게 손해 없이 왔다 이리 가야되네 악마의 벽도 가야되고 Shh 자 어떻게 될라나 어떻게든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어차피 최종보스 한방에 죽으면 의미 없지 않나 악마 악마 이게 이게 문제다 150원 야 마이도스에 손이 걸려있는데 150원이 들어왔어 이거 좀 심하네 아 뭐하냐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됐다 아 제대로 제대로 뚝가맞았네 그래도 퇴복할 기회가 와서 다행이다 전투 인카운터 선택 못한다고? 사제 소환 좋아 식량 이거 받으면은 그냥 1원이야? 와 이거 너무 양가치다 근데 상인의 부탁 제발 가까운 데 놔주세요 아 다행이다 이거는 돈 지금 충분히 되죠 타오르는 열이 돈 지금 중요한 것 같애 아 체력 저거 대민이 됐어 축복이냐 저주 제거냐 축복이냐 저주 제거냐 아 방패 없냐? 아 있네 용기방패 있네 그러면은 일반 방패가 필요가 없지 갑조도 광전사 있고 뭐가 일반 방패야 저깄네 무기 버려지는 거는 알아서 잘 컨트롤 해야되고 음식 사 이것도 빼고 아 괜히 애매해져 게임 마이더스 풀었고요 축복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아 뭔가 잘 풀렸어 닉김할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마이더스 딱 잡고 아 여딘 저거 먹어야 된다 음식 사서 연인 먹고 오죠 연인을 먹고 온다니까 약간 어감이 이상이긴 한데 매복도 하고 강해지자 자 갑시다 좋아요 나 빅업자 있지? 아 맞다 매복.. 매복밖에 못 먹네 그럼 아 저 나 축복 먹는 이벤트를 못 먹었어 그러면은 좋아 제대로다 8명이면 16인데 87이죠 그러면은 아 너무 좁다 근데 그만 그만 안 때려 왜 이렇게 빠르냐 공격 잡았다 엄청 빠르네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좋아 왜 이렇게 빠르냐 나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쎄 너무나 강한거 이거 골도 들어왔구요 골도 들어왔구요 이거 좀 위험하다 5번 지구 베이버 개꿀이네 그래 6번 거기에 6번 검으로 가자 자, 거미 조금 빠르기 때문에 뭔가 도끼가 말도 안되게 빠르긴 한데 거미만 하면 더 빠르겠지 모릅니다 저 좀 몇 개 안 남았죠? 아... 돈 날아가는 거네? 마도사 보석상 치우자 저깄다 가자 아싸 수렵해 밖에 없는데? 6개 아싸 열두마리 109 어차피 뭐 최종보진장 가면은 한방에 죽으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정신없는 존중이 아니라 게임의 죽기 surviving 형은 다시 Frederick 피ake의 죽기 시작 이 삶은 재원을 태포에 가버려는 것 같아 이런 게임, 모든 게임으로 그 진짜 죽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생활은 모두 잊지 못하여 잊지 못하여 잊지 못하여 끝! 아싸! 여유 넘침 헉! 음식 다섯 개요? 너무나 달달한 거 와 이거 가야겠다 어 이거는 빨리 가서 보스 깨자 딜러 죽이자 가자 저주를 순식간에 두 개나 먹어버렸는데 기습공격 이미 내가 이걸로 볼 거는 별거 없어 이제 필요한 거면 딱 사서 가면 돼 17원으로 내 생각에 도적 셋 나오는 거는 확정인 것 같고 전투계통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전투계통 하나도 없죠?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유물은 아티픽트는 아티픽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깬 것 같거든요 아티픽트가 어느거였지 이거였나? 아 이거밖에 없어? 지오크 써서 깨야겠네 뭐 별 수 없네 안쓰기 잘했네 죽고다 너는 아 스킵 가보라 그래 에디픽트는 이렇게 하더라 야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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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개졌어 지옥굴러 뭐야, 벌써 죽었어? 가능하면 풀 필요 간다 끝! 덤벼 뭐 덤벼 찢어버리게 아 저거 바닥에 표시가 있네 몰랐어 근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저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피하는 거죠? Q, 스페이스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플러스 Q, 스페이스 몇 번, 두 번 언제까지 하나 보자 Q Q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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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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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거 걸렸어 잠깐만 나 버거 걸렸어 버거 걸렸어 야 버거 걸렸어 공격 안 돼 공격 안 돼 공격 안 돼 공격 안 돼 나 언제든 화면을 갖고 있긴 한데 지금 공격 안 돼 나 공격 안 돼 진짜 안 돼 이거 껐다 키면은 어디서부터 할 수 있어? 공격 안 돼 그냥 아예 안 돼 강종할까? 강종하자 어 공격 안 돼 지금 어 아하 아하 미친 게임 진짜 아하 미친 게임 아하 미친 게임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뭐 하자는 게임이냐 이게 아 여기서부터 제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구나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음 Notes 나 다시 빨리 덤벼 빨리 덤벼 Kind of 두 ² 여러분 아빠로 아니 어디 싶어오네 우리 빨리 아 뭐야 공격 안 돼 야 공격 안 돼 아씨 공격 안 돼 공격 아예 안 돼 이거 이건 능력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공격이 안 돼 어떡하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 씨 아 공격이 안 돼 껐다 켜서 안 되네 아까 껐다 켜는데 됐잖아 아 진짜 이거 이거 해줘 공격만 되면 솔직히 그냥 깨 난이도 개 쉬워 버그로 웃기게 좀 하지마 개스레이 같은 게임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적만 하게 해야지 게임을 일로와서 이거 발사대부터 부수자 죽였고요 죽였고요 뭐야 왜 그냥 씻고 때려 처탄 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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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 캐릭터를?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나한테 포인트가 한 적이 나왔네? 아아야 아 버그 걸렸어 아 그만해 버그 좀 아 안 때려 또 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때려도 못해 이거 아 됐다 됐다 되냐 이제? 아 또 안 되네 이씨 공격 좀 하자 아 공격 좀 하자 공격 좀 해라 하아 게임이냐 이게? 쓰레기지 그래 공격 좀 하자 아 인식 안 돼가지고 에너지 못 피하는 거 아니냐 이거? 공격 좀 하자 공격 좀 하자 공격 좀 하자 아 참 이거 공격 좀 하자 공격이 그냥 아예 안 돼 왜 아 너무 짜증 나 아 너무 짜증 나 아 너무 짜증 나 공격 좀 하자 아 이게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야 만던 놈 이해가 안 돼 공격이 안 돼 잡았고 피했고 뭔가 안 되면 못 깨는데 진짜 아 이거 그냥 바로 Q 누르면은 그냥 날려버리는구나 바로 공격 안 돼 못 때리잖아 된다 된다 아 공격 안 돼 공격 좀 하자 공격 좀 하자 개씹 됐다 됐다 되는 것 같다 갑자기 된다 공격 된다 근데 뭐 죽었어 이유는 몰라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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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 공격 좀 해 야 못하겠다 방종 공격 안 되네요 뿅